오늘의 동생은 창문 닫어. 나도 봐. 공짜로 집안에 소득도 하고.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 건강들 하시고. 일거리가 없으셔도. 니가 내 대신 얘 과외선생님 좀 해주라. 대학생인척 하라는거야? 불안을 좀 치지 뭐. 너는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대는 맨날 떨어지냐 아저씨 죽을래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으로 없이 이적절하다 부자들이 원래 참 잘 속아 그저 사모님이 뭐랄까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Is it okay with you? 우리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지질인데 침팬지를 그린거죠? 자화상이예요 역시 그동안 미술쌤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제가 사람 하나 퀵 하고 떠올라왔는데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주모 그는 이사촌 아 네 그의 출연 때 착하다니까 진짜 네가 착한거지 아 아 I'm deadly seriou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게 뭔거같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